일단 향을 한 번 맡아보겠습니다. 네. 자. 네. 어, 당귀 들어갔네요? 네, 맞습니다. 네, 맞죠? 어, 감초도 들어갔고. 네. 계피도 들어갔어요. 아니요. 영지가 들어갔군요. 아니요. 콩나무 가지가 들어갔네요. 아닙니다. 그렇죠, 아니죠. 엄나무. 아닙니다. 뭐야, 계속 들려. 자, 다시 한 번 미각에 집중을. 그러니까 아니고요. 구기자가 생각이 안 나요. 구기자가. 아, 그 빨간 열매, 그 빨간 거 생각은 났는데. 네. 그래서 보리수 잠깐. 구기자가 눈에 효능이 있다 그래서. 네, 평소 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인데. 그래서 이 차도 매일 물처럼 드시는 중이래요. 오, 집안.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두셨어요. 성격을 알겠는데요. 아니, 근데 이거 50년 전 집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. 관리를 하도 잘해놓으셔가지고. 아니요, 여기는. 아니요. Sheridan Mahone. big 쪽